화재 발생에 대비해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천공단소방서가 소화기에 외형을 꾸민 커스텀 소화기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꾸며진 소화기들. 소화기 색깔은 물론 문구와 디자인도 각양각색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한 소화기, 이른바 커스텀 소화기입니다. 인천공단소방서가 가정의 소화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소화기를 제작한 겁니다. 빨간색의 해결화된 모양으로 천덕구러기 취급을 받아 대부분 가정 베란다나 신발장 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 현상으로 쉽게 찾지 못하여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소방서는 가구업체와 디자인을 협업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기업과 시민들의 동참으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목표 금액의 두 배를 달성한 겁니다. 소방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한 커스텀 소화기를 취약계층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400여 세대입니다. 가져다주셔서 너무 좋고 이런 가정 방문을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화기.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커스텀 소화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우리가 αυτό만ığımız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200여 세대Ra원에서